마마, 어찌 그러십니까? 수리... 수리하셔진다... 의원을 데려오겠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네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간다는 것이냐? 숨길 수 없어요. 내 안에 한 사람. 그대 안에. 너무 심하십니다. 아... 유리 웃는 모습, 참 오랜만이구나. 한 걸음 다가서면 두 걸음 멀어져. 이제 난 어떡하죠, 이렇게 서툰데. 얼마나 더 아파야 웃을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혼자 가겠습니다. 그래. 원해. 다시 양미이 된 이들에게 세금 감면을 제안하셨던 건 좋은 생각이셨습니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셨습니다. 헌데, 노비로 오래 살았던 이들이라 제대로 자립할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하다. 대동계가 도울 것입니다. 대동계가 어찌 돕는다는 것이냐? 이자 없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